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서울고원초등학교 13살 김태희입니다. 처음 해봐서 되게 떨렸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야구 넥센팀을 응원하게 돼서 좋고요. 그리고 우선 제가 좋아하는 야구장을 직접 밟아본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명예경찰소년단은 저희 학교 학생들을 안전하게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. 오늘 선수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. 제가 넥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해서 승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넥센 파이팅!